하지만 걔네들이 통하면서 감색이 빠집니다. 맞아요. 처음에 좋은 애들이 조금 부끄러워요. 그리고 파운드로운 거 같아요. 이렇게 안아가지고 파운드로운 거잖아요.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진정당했다. 그리고 너무 뭐한다고, 목격이 있어 간다고. 그거는 솔직히 아니라고요. 그냥 미용할 때는 짧게 질 때 하잖아요. 그러면 실격상으로 볼게요. 공격장에거나 지나치게 소심한 경우. 그거는 공격장에거나 지나치게 소심한 강아지들은 모든 것을 잘 안할 수가 없어요. 저는 솔직히 이러니까, 근데 다 떼가지고 그리고 쇼장 가면 이렇게 파운드로 묻혀가지고 싹싹싹 싹싹 한 개를 놓칠 수 있는 게 심사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심사를 통과하는 게 그 이유예요. 형태를 가진 개체 하나의 번식을 활용해야 한다. 자, 우리가 이 번식을 하는 목적, 브리너가 뭐예요? 좋은 개를 번식하는 거잖아요. 이 강아지가 최대한 그런 병에 안 걸리시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라 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배워주셨으면 좋겠어요. 비싼 공식도 교수님들 배워보세요. 발바닥 손님까지 파지 마세요. 그냥 겉에만. 겉에만. 자, 이거 못하겠으면 하나씩 겉에만. 그리고 숟가락 시키세요. 하여튼. 잘 정하시겠고. 여기. 전문가 과정이라서. 내 거고. 제가 오늘은. 핸드폰을 안 주시고. 고생을 하면. 이렇게 이용을 한 번 하라고만. 가르쳐줄게요. 아예 배경처를 하면.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. 네, 네. 짧은 시간 안에. 예쁘게. 여러분도 이대로 올리면은. 한 번에 주름이 많아요. 주름이 많기 때문에. 어떻게 돼요? 누가 통과지면 기분 좋겠네요. 되도록 똑같다고. 하지만. 그래도 얘네들을 위생상으로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. 그리고. 약간. 이렇게. 별로 안 빌려요. 얼마나 짧다. 그래서. 이것도. 캐슬을 해요. 손님들한테. 취향을 물어보죠. 연결만 하면. 이렇게. 빨라요. 이거 하나의 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. 어. 그래. 이렇게. 어때요? 잘은 안 되죠? 그렇죠. 이쪽은. 항상. 클리퍼와 다리와. 살은. 평행이 돼야 됩니다. 집어도 안 되고. 집어도 안 되고. 찍으면. 상처가 나고. 들면은. 돌멸. 이상해. 벅파시파시파시파야 돼. 몸만. 다 하고 나니까. 얘 너무 날씬해졌어요. 그렇죠. 근데 손님들은 이걸 좋아해요. 고맙습니다. 아니다. 너무 후유. 뭐요. 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